아유, 오늘 천지가 보여야 될 텐데 네, 더 좋으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금방 눈이 갑자기 또 오네 네 그래서 여기는 백두번 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백두번... 백두번 변한다고 백두산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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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백두산 백두산, 이야... 백두산 내복은요? 내복을 입었습니다 어... 뭐야, 하태? 날씨 어때? 차, 차 보 돌아? 차, 좋아지고 있어 나, 현재 산 거 아니야? 아, 올라가고 있어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잘 달라 날씨 좋아 좋죠? 헬스가 도착했다aggi 학하고 화트 하고 정말 빠이팡... 잘 다니십쇼, 안타입ку 조심하시고 꼭 천지를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헛딱, 화이팅! 딸빵이야! 자, 조심하시고. 네. 자,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출발! 천지 다 보이겠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오, 바람이. 혹시 모르니까 추우면. 출발! 아, 굉장히 설렜어요. 내가 백두산을 가고 있다니. 뭐 이게 꿈인가, 쟁시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하... 하... 어... 우와... 백두산 천지! 내가 왔다! 우와... 2015년! 을미년! 행복하자! 어머니 건강하세요! 사진, 사진 찍혀, 사진 찍혀. 우와... 하... 아이고, 이거. 정상봉을 쳐라 봐야겠다. 아이고... 아... 백두산 천지? 한동안 멍하게 쳐다봤어요. 오, 정말.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놀랐어요, 정말. 괜히 정말 뭐 복권 사야 되는 그런 기분처럼. 오,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후련함? 산뜻함? 뭐, 뭐. 우리 주변 분들한테도 이렇게. 우리 이 좋은 기운을 좀 나눠드리고 싶네요. 아, 좋아. 오, 칼바람 부네, 칼바람 부네. 어... 어... 야, 여기 칼바람이 있네. 우리나라 라면이. 20만, 20만. 20만? 오케이? 아, 시에, 시에, 시에. 오케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휴, 차. 어휴, 차.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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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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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안 할지는 또 우리 김따꾼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팩스 보내신다면서요? 물론 보냈죠. 근데 바람이 세서 좀 늦게 도착하나 봐요.